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Long I sound에요 Listen to the Long I sound in Bike Bike The letters I and E stand for the Long I sound 여기 I 하고 E가 있죠 이 I 하고 E가 있으면 이 I가 E 소리가 나지 않고 I 소리가 나요 I 띄고 E가 있으면 I 소리가 나지 E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자, write the letters I and E to complete each word 자, 여기다가 I 하고 E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게 니네가 아니고 뭐라고요? Nine Long I sound는 I 발음이 나서 Nine 자 Nine은 뭐였을까? 숫자 9요 Nine은 숫자 9죠 여기가 I 하고 E를 쓰면 Time 시간 I 하고 E를 쓰면 Kite Kite는 바로 그쵸? 연 이렇게 Long I sound는 I 소리가 나지 E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4번 하고 5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I 하고 여기다 E를 넣고 그거에 맞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тех대로 네 어때요? niin